국세청이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금 수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재정부가 KDI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 강사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금에 대한 경제교육 강사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과 25일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함께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사례와 방법들을 소개한 국세청은 경제교육 강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금 교과서도 배포했습니다.